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ESG와 젠더 갈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ESG라고 하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 젠더 이슈는 S하고 G, 즉 사회하고 지배구조 쪽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요. 기업 안에 있는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또는 아주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의 구성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배구조 측면으로 가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이사회 같은 곳에 성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 부분에 있어서야 이런 젠더 이슈가 들어갈 여지가 없겠지만 사회라든지 지배구조 모두에 있어서 젠더 격차라는 부분이 고려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편 생각해보면 도대체 ESG 차원에서 왜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ESG에서 주목하는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물론 성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 기업 안에 구성원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도 성별 구성 같은 최소한의 다양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별 격차에 관한 문제가 더 갈 길이 먼 이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의 성 다양성은 훨씬 더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굉장히 유력한 경제 시사 주간지인 더 이커너미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더 이커너미스트에서는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추어서 글라스 셀링 인덱스, 유리천장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라스 셀링 인덱스는 OECD 회원국인 29개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이 좀 더 높은 자리로 가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유리천장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지수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 29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지수가 발표된 이유로 부동의 꼴찌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뭐 29개국 중에 꼴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글라스 셀링 인덱스, 유리천장 지수의 결과와 또 약간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은 지수도 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놓은 성불평등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불평등 지수에서는 작년도 결과에서 무려 16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1위나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 잘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지수를 뜯어보면 우리가 11위씩이나 차지하게 된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성 청소년의 출산율입니다. 여성 청소년의 출산율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지표가 15살에서 19살 사이에 여성 청소년 1000명당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 단계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그런 인적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여성 청소년 출산율이 1000명당 1.4명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수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11위를 차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젠더 격차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격차 지수는 2006년도부터 매년 발표가 되고 있고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156개국 중에 102등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별로 명예스럽지 않은 숫자고 생각해보면 어 앞에 유엔 개발 계획에서는 11등이나 했는데 비슷한 나라 수에 대비해서 왜 이 등수는 이렇게 나쁜 것인가 라고 의아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표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굉장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격차가 심각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특히나 ESG 맥락, 사회와 지배구조의 맥락에서도 훨씬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성격차 지수는 4개 분야의 지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등수를 매기는 건데요. 이 4개 분야는 바로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분야입니다.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남성 대비 여성이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백분율로 표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확인을 해보면 예컨대 남성이 80%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 여성은 60%가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80분의 60인 75%로 이 지수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교육, 건강, 정치 이 4 분야에 있어서의 백분율들을 평균을 내서 성격차 지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좀 더 작은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금 격차, 비슷한 일을 하는데 남녀가 임금 격차가 얼마나 나냐라든지 그 다음에 고위직에 해당하는 직책에 여성이 얼마나 분포를 하고 있냐라든지 또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여성이 얼마나 있냐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문해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급 학교의 등록률 같은 걸 보게 되고요. 건강에 있어서는 출생비, 남녀 성비, 출생 당시의 남녀 성비 그 다음에 남녀의 기대, 숙명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입법부에 있어서의 여성 장관 비율이라든지 또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라든지 또 여성이 행정부 최고 수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과거 50년 동안 얼마나 재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백분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수들을 보게 되면 교육이라든지 건강 분야는 나라들마다 굉장히 비슷해요. 이 건강 분야 같은 경우를 보면 자연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가 100명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최소한 102명 이상 태어나는 것이 자연적으로 관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평균 수명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좀 더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라들마다 사실 남성 대비 여성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156개국씩이나 되지만 그 격차가 그렇게 크게 문회율이라든지 각급 학교의 등록률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격차 지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하고 정치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 경제 분야에서 156개국 중에 123등 그다음에 정치 분야는 156개국 중에 68등을 작년도에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의 68등이면 나쁘지 않은데 물론 102등을 듣고 난 후에 68등이라고 하면 별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요. 뭐가 영향을 미쳤냐면 아까 소개해드린 지표 중에 가장 가중치가 높게 반영되는 지수가 과거 50년간 여성 행정부 수반이 차지한 임기가 얼마였느냐라고 하는 비율이 가중치가 가장 높은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성 대통령 재임 기간이 있어서 그나마 90몇 등에서 68등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심각한 부분은 그래서 경제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분야,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대비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 경제활동의 임금 격차, 그리고 고위직의 여성들이 사회 각국의 고위직에 얼마나 여성들이 포진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ESG 맥락에서 여성 근로자,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라든지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또한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이사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등수가 이렇게 나타났다? 아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해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차 지수에서 높은 등수를 차지한 나라들을 보면 사실 국민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녀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등수가 좋게 나온 나라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예를 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2만 달러 이상이라든지 하는 나라들을 따로 모아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상대적으로 오히려 156개국 중에 102등보다도 더 밀려나는 상대적 위치가 밀려나는 현상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놓고 보게 되면 재미난 특징들이 관찰이 되는데요. 그렇게 소득이 일정 이상 되는 나라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상위권의 국가들은 여성의 정치적 권한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이더라 라고 하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완전 상위권 국가들을 제외를 하고 나서 보면 경제와 정치 분야가 둘 다 동등하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요즘 우리가 젠더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제가 물론 젊은 남성도 젊은 여성도 아닙니다만 젊은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 도대체 무슨 남녀 차별이 잇따르는 것이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불평등 환경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젊은 여성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차별을 많이 당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게 될 환경에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열악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인가를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는 현상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의 차이,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해결하기 어려운 젠더 갈등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성격차가 벌어져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큰 틀에서 해결점을 찾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